강릉시립미술관이 지역 작가를 배출해 지원하는 전시지원사업 선정작가 전시의 네 번째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. 강릉시립미술관은 조각 노세주, 회화 최종용, 사진 김전기 작가에 이어 네 번째 전시로 권승현 작가의 동상이몽 사그라저도 생전을 다음 달 5일까지 개최합니다. 권승현 작가는 연못에서 마르고 쇠잔한 연잎과 연꽃을 작품으로 표현해 소멸이나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긍정의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.